안녕하세요 아 앞에 야생 난초가 있어서 어 소개해 드리려고 자세히 봤더니 요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야생란 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흰색으로 피는 거 몇 종류가 있는데 뭐 은난초 은때난초 김의난초 그리고 또 보더라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은때난초로 보예요 아유 특징이 뭐냐면 여기 그 꽃대 자리에 입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도 좀 자라다 말아 가지고 제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꽃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약간 미색을 띄었는데 원래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입이 음 우리가 호생이라 그러죠 대생 아니 대생 호생 헷갈리네요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그 대를 감싸는 칼집 모양처럼 이렇게 감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런 형태로 어 자라고 자 이제 요거는 저 종류별로 좀 다른데 이거는 가장 흔할 겁니다 그리고 유와 유사한 것도 은난초 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어 흥떼난초 라고도 하지만 은때란 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제 습기가 좀 있는데도 잘 하구요 그리고 대략 키는 30에서 50센티 정도 그리고 꽃이 이제 많이 달릴 때는 만 10개 적어도 뭐 이렇게 몇 개씩 달린다는데 이쪽은 1 2개 달렸어요 아주 상태가 안좋은 거죠 올해 여기 지나칠 정도로 좀 건조 했는데 아마 그 영향 아닐까 싶습니다 자 꽃은 지금 시기에 핍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흰색으로 피는 데요 어 지금 특이하게 아 이게 뭐 냉해를 꼭 입은 것처럼 그런 색깔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좀 다른게 있냐면 어 이거를 심어 보면은 요 심어서 이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 금난초나 은난초 처럼 똑같습니다 밑에 어느정도 난균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자라지 이것만 딸랑 심어 놓고 키워보니까 잘 안 자라요 어 일단 갈수록 쇠락 해졌다가 나중에 예 이제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좀 크고 그리고 여러 개를 모아서 야생화 처럼 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난균을 접종을 해 가지고 심으면 확실히 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좀 키우는 게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게 효능이 좀 있습니다 이 나물로도 가능하구요 이게 봄에 이제 어린 싹이 나올 때는 채취를 해도 나물로도 가능한데 어 이게 그 은퇴 난초가 효능이 있는데요 심한 고열이 뭐 이렇게 오래 지속될 때 그러니까 즉 해열작용을 하는 게 아마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 입안이 또 건조하거나 이 갈증을 느끼거나 이럴 때 애도 이게 사용하면 은 에 치료가 어느정도 된다고 그러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간 왜 우리가 오줌 넣을 때 약간 그 색깔이 좀 진한 색깔 나올 때 뭐 그런 때도 이걸 활용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약용 식물로도 가능하고 나물도 가능하고 우리 야생화로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 난과 식물 중에는 다기능 인데요 그러니까 금난초나 은난초 금 뭐 금 저기 뭐야 은때난초 그리고 기미난초 거의 다 비슷비슷한 어 효능이나 그리고 어 봄나물이 가능한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말고도 이제 또 이와 유사한 난초들이 하록성 난초들이 예 그런 양리작용 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지나가다가 여기 이제 딱 쇠 포기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색깔이 좀 이상해 가지고 자 물론 이제 더 좋은게 있으면 그걸로 보여 드리고 아 이거는 약간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게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도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자 은때난초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